여기 있네? 울방장이 랭킹 1위에서 노는 사람이었다니 감사합니다 저 뽀로그로 올라갔습니다 저 뽀카나로 불러주세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됐어 이건 또 뭔 일이래? 야 너만 때릴 건데? 야 너만 때릴 건데? 안 맞아 줄 건데? 야 너만 때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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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? 야 너만 때릴 거야? 야 너만 때릴 거야 굴리디엘 3레비 5립 왜 3승전 나도 칼 빨리 쏴야 돼 아이고 길 처맞는다 길 맞는다 길 맞아 뭐한테 이거리 좀 줘라 뭐한테 이거리 좀 줘라 아 좋아? 너 두 명이니까? 있냐고 있어 핀 찍자마자 바로 있냐 빨리 빠지 빠지 빤스 빤스 베이비 빤스 베이비 오케이 우리가 딜 좀 봐줄게 오케이 어때 딜리나왔던가? 애플썼다 이마리 나와야지 이마리 나와야지 이마리 나와야지 이마리 오? 잉? 야 모르겠다 나 새해 때려놨다 행복해라 나 지금 나쁘지 않은데? 물론 너는 기분이 매우 나쁘겠지만 난 괜찮은데 짜아 아우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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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riv 죽었어. 너무 의미 없는 죽음이 많네. 아 죽기 싫어. 아 큰일났다. 또 가 그냥. 우와. 깜짝 놀랐어요. 와우, 깜짝 놀랐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